오늘은 짧지만 아주 리얼한 회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삐졌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흥 뭐뭐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이런 표현인데요. I A B A 형식입니다. I吃不吃 먹든지 말든지 I like不 like 오든지 말든지 I听不听 듣든지 말든지 I去不去 가든지 말든지 老男孩에 나온 문장을 보겠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비행정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I like不来我跟你说 有几个人对你的付费可有投票权 你来不来呀? 너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거기에 오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너의 비행 복귀에 대해서 투표권이 있다 그거는 강조 부사입니다. 투표권 있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안 올래? say 친탈왕의 행복생활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친정엄마가 사위를 너무 구박하니까 엄마가 그런 식으로 계속 구박하면 원래 있던 시댁으로 도로 들어간다 하고 딸이 위협하는 중입니다. 이사 도로 가려면 가라 가든지 말든지 내가 다음 생애에 또 애 낳으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얘기죠 내가 왕수화도 아니다 이사 도로 가볍게 야, 형이 어떻게 되죠? 아내가 너무 함부로 해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녀 둘은 절대로 집으로 안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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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녀는 절대로 집으로 안 돌아간다. 우리 부녀의 토스트들은 이럴 수도 있을까. 롱이 어그로는 잠깐만 불러도 아잇만 viewed